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니키도 그렇고, 니콜라스도 그렇고, 아 웃어. 괜찮아. 앞으로 더 우리가 만들어주고 더 잡아줄 거야, 그리고. 감사합니다. 니키도 그렇고, 니콜라스도 그렇고, 아 웃어. 괜찮아. 잘했어, 잘했어. 자, 파이팅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, 모여주세요. 논송하고, 하면서 제가 디테일 알려줄게요. 와, 진짜로? 알겠습니다. 드디어 시작됐군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우는 속도가 조금 내렸어요. 근데 그 니키도 많이 도와주셔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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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좋은데, 손작을 더 크고, 어, 에, 스톱, 스톱. 박, 박자가 달라요. 스위 엔 부터, 다시. 세, 벤, 에이, 엔. 다시. 1, 2 1, 2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, 4 1, 2, 3, 4 자신감, 여유감 여유, 더 여유감, 센터니까 그다음, 선혁 3, 4, 5 1, 2, 3 힘 다 좋아요 1, 2, 3 4, 5, 6 7, 8 1, 2 집중도 하고 팀 위에서도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, 3 4, 5, 6 7, 8 퍼펙트